다른 손소도 있으니까, 차력, 경례 자, 이거 하나씩 반갑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희들은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미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2018년에 0.98, 작년에 0.92, 올 상반기에는 0.84입니다. 출생화 수가 30만 명대로 진입한 지 2년 만에 20만 명대로 하락할 것이 전망되고 이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가 소매를 예측할 만큼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저출생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지난 두 달간의 활동에 대해 1차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8월 말에 준비가 다 되어서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두 차례 연기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출생대책특위는 총 15인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사회복지학, 교육학, 의학 등 여러 전문가와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교육활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인구 감수와 저출생 문제는 결혼하기 힘든 환경, 일자료 부족, 주거 불안 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깊이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우선 출산율 그 자체에 집중하던 과거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특유의 명칭을 저출생으로 명명한 것은 인구 감수에 대한 지표가 합계 출산율, 저출생율 등 모두 사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출산과 인구 감수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슬로건으로 삼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문제 해소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도록 되기 위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6차례 전체 회의, 6차례 토론회, 현장 간담회를 포함해서 총 17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당사자를 위원으로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함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많이 가지고자 했으나 한부모 가족과 입양가족 간담회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차 활동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출생 대책특위가 우리 당에 제안드리는 행복한 아이 키우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이고 질높은 교육과 이러한 교육을 통한 돌봄을 위해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다양화된 욕구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2시부터 4시까지는 교과 심화 4시부터 6시까지는 예체능, 그 다음은 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 이를 통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하고 외국어 및 예체능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교육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주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생특위 아이중심분가위원장 전주혜 의원입니다. 한국형, 저희 저출생특위가 제안하는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내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모보험제라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시점입니다. 스웨덴과 캐나다, 쾌백주 등의 해외 성과를 살펴보되 우리 현실에 맞춰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사례 등을 준용해서 국민 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 보편적인 가입과 수급 방안을 고민하는 등의 사회적인 합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 오는 2060년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또한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모형 부모보험의 도입을 통해서 더욱더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특위 일가정양립분과위원회 정의용입니다. 저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와 유형근무제 활성화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률은 24.7%로 4명 중 1명이 남성이라는 정부의 성과 발표처럼 전체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성 직장인 대비 1.5% 내외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실제 사용률이 저주한 이유는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승진이 안 되는 등 인사고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자녀 돌봄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탄력근무의 정책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수준으로 예외를 좁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유연탄력근무 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특위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출생특위 1가정양립분과위원 김예지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 역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기준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물론 채무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의 근거 마련 등을 법제화하여 양육비 이행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탑대 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 상세한 내용 배포해드린 자료 및 발관될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신살 특위 이용우원입니다. 발의 법률안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과 함께 총 9건의 법안을 미리 발의하였고 그 외에 정책과 관련된 법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8월 5일 육아휴직급여 현실할 이외의 육아휴직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육아를 위한 요양근무를 동무하였습니다. 6월 25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입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양육비 미지급을 보호하여 방위 혐의로 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수일 내에 발의 예정입니다. 7월 31일 난임의 어려움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 연장과 단축 근무 지원 또 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남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아동지원에 있어 소수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복지에 소외된 아동이 아닌 민법상 미성년자 19세에 대한 아동복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고 8월 9일 입양인회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8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한 법문을 수정하고 장애 유흥을 고려한 지원을 응호하는 등 우리 사회의 편견과 소외를 걷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책 제안은 당장 추진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있는 것도 있겠으나 일부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추가적으로 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설익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위의 문제의식과 방향 제시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당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하였고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 약자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자 행복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를 함께 키우고 그럼으로써 국민이 함께 키워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0년 9월 9일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